안녕하세요. 2년 조금 넘게 리멤버에서 투자하고 있는 김영훈이라고 합니다. 다들 비슷하실 것 같은데 누가 코인으로 얼마 벌었더라, 누구 아들내미가 코인으로 보모차를 바꿔줬더라 하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계속 들리니까 저도 시작하게 됐죠. 처음에는 수익을 조금 봤어요. 초심자의 행운이었나? 그 이후로는 수익 본 거 다 토해내고 거의 한 1억 정도 손실을 봤던 것 같네요. 저도 사람인지라 투자 관람 커뮤니티 이것저것을 기울였었는데 리멤버에서 올린 올바른 투자 마인드라는 글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고 연락을 했죠. 운이 좋았어요. 사실 처음 만난 것이 리멤버라서 1대1 담당자를 붙여줘요. 저한테는 아까 얘기한 글을 쓴 전문가 분을 붙여주시더라구요. 투자 습관부터 어떻게 종목을 봐야 하는지 같은 방향성을 잡아주니까 편하죠. 사실 저도 나름대로 투자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전문가는 확실히 다르긴 하시더라구요. 돈을 벌려면 한 방을 노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누적 수익을 쌓아야 된다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투자 습관을 교정하니까 수익이 나기 시작하더라구요. 투자하면서 100% 혼자 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친구가 됐든 유튜버가 됐든 여기저기서 도움을 많이 받으실 텐데 리멤버를 꼭 한번 만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다못해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상담이라도